자 그리고 이제 두번째 기능을 보시면은 검사 및 파팅라인 가이드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제가 찍었던 그 상측면이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보통 상측을 z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검형 천 방향으로 놓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방향이 틀리다면 기준 방향 설정에서 기준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ok 누르시면 각각의 지금 면 방향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했구요 여기서 보시면 검색된 모든 면이 262개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상측면 캐비트 면이 겠죠 상측면이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상측면이 그러니까 1도 보다는 큰 그리고 1도 보다 같거나 큰 면이구요 그 다음에 상측면 얘는 뭐 1도 보다 1도 보다 작은 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구간이 1도 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체크가 된거죠 그 다음에 수직이면 구비 없는 면이 이렇게 되구요 그래서 어 빼기 구배라든지 어떤 제품의 구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배가 여기서 지금 검출이 된다 그러면 구배를 넣고 다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넣고 들어오시는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검사를 하신 후에 여기에서는 뭐 검색된 모드면 상측 그 다음에 복소개를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해서 보실 수도 있구요 이런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빼기 구배 기준으로 하셔도 될 것 같구요 그죠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색깔을 구분하시는 분은 부분은 이제 파팅 가이드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어 제품 모델링의 상측과 하측을 구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캐비티 버티컬 코아면 한번 확인하시구요 버티컬을 지금은 하측으로 일단은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하셔서 얘를 어 캐비티와 코아 쪽으로 어느 쪽으로 보내는게 유리할지 판단하셔가지고 상측이냐 하측이냐 지금은 하측으로 보내는게 더 낫다 그러면 하측으로 보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1차 상하 칼라 변환하게 되면 제품 모델링의 상측과 하측을 칼라로 분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칼라를 분할 하시구요 그 다음에 무구배면 뭐 파팅 연계 2차 상하 칼라 재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없는데 이제 아일랜드로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아일랜드로 남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2차 상하 칼라 측 재계산을 하게 되면 아일랜드로 남아 있던 부분들이 계산을 해서 없어지게 되는거죠 자 그리고요 3차는 뭐 파팅라인 검색을 하게 되면 3차 파팅라인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제품 모델링에서 파팅라인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칼라로 변환된 이쪽에 한 부분의 엣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파팅라인이 검출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파팅라인이 검출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여기가 그 파팅 내비게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파팅라인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파팅라인이 생성된걸 보실 수가 있구요 온오프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보티컬 부분 쪽에 지금 칼라가 저는 안쪽에 파팅을 이쪽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쪽으로 뺄 부분을 이쪽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보티컬 부분이기 때문에 색깔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동으로 어 상측으로 얘를 한번 보내 도록 하겠습니다 상측 색깔로 되면 이렇게 수동으로 상측으로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이쪽 면은 제가 일부러 어 색깔을 한쪽으로 만들건데 색깔을 음 하측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검사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